여러분 셀트리온에서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서 기우성 부회장님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타이틀이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곧 임상 3상 끝 유럽 8개국 수출 논의 내용 한번 볼게요.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 인터뷰 현재 10개국에서 1100명의 환자를 모집했다. 임상 3상을 얘기하는 건 목표가 1300명인데 1100명을 이미 모았답니다. 지난 16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제1공장에서 만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임상 3상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40상 다 왔다고 자신했다. 듣고 있나? 공매도들? 선무다? 안정적인 임상을 위해 임상인원 1172명의 추가 인원이 포함된 목표를 고려하면 임상 3상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렉키로나주 효과성 논란에 단 하루라도 치료 당기는 것이 환자 위하는 일 이거 지금 말이 많죠? 렉키로나주 효과성에 대해서 기우성 부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거에요. 렉키로나주는 지난 2월 5일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다. 국산 최초 치료제로 연구 초기 단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렉키로나주는 허가 단계에서 효과성 논란을 빚으며 기 대표의 석을 석였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 그죠? 기 대표는 당시 혈압이 200까지 오르고 잠을 못자다며 손살을 쳤다. 타미플루가 독감을 앓는 기간을 최대 1.5일 당겼다는데 렉키로나주는 임상 이상에서 3.4일, 8.8일에서 5.4일로 당겼으니까 엄청난 타미플루 대비 효과가 좋은 약이죠. 유럽 수출길 열려 시장 추정 올해 1조 2천억원 효능 논란은 유럽 승인을 기점으로 다소 사그라진 모습이다. 렉키로나주는 3월 27일 유럽약품청으로부터 사연 권고 의견을 획득하며 유럽 수출길을 열었다. 여기 중요합니다. 기 대표는 렉키로나주의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면서 유럽에서도 8개 국가 조달청과 수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이면 그 유럽의 정부에서 지금 수입을 하겠다는 거죠. 시장에서 유럽 수출 등에 따른 렉키로나주의 올해 매출 규모를 1조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렉키로나주는 국내에서 원가로 유통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제값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일라이 릴리와 리제넬 에론 등 다른 항체 치료제의 평균 가격은 150에서 250만원 사이다. 오늘 선무당이 또 셀트리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내렸던데 퍼를 60에서 45로 줄였더라구요. 이따가 같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주를 제외한 기존 제품군으로도 올해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1조 8491억원 영업이익 7121억원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매출 위례를 차지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백신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기 대표는 코로나19만 보고 백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백신 주권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어떤 질병과 변이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맥신저 리부액산 MRNA 백신이나 전달체 백신의 플랫폼 기술은 일부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체 가운데 자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곳은 단 한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셀트리온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갑자기 우파 유튜버들이 셀트리온을 묶어서 바이오 게이트라는 포문을 열었고요. 그에 따라서 선명력 연구원은 목표가를 39에서 36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최근에 ESG를 문제 삼아서 셀트리온을 까는 언론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잘 아는 CHMP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한 주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